쇼 성인가요 베스트 2! 여러분 행복하세요?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요즘 정말 대단한 가수입니다. 이분이 쇼 성인가요 베스트 2에서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실 거예요. 아니 어떤 분이신데요?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나오세요? 바로 접니다.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. 무심한 날략 제가 부를 거예요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무심한 날략의 조영국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간 알아 더 이상 가지 마라 세워라 너는 그냥 꼼짝 말아라 밖만 보고 달려온 인생 조금만 쉬었다 가자 한평생 자식 위해 부모님 위해 내 이름 석자 잊고 살았다 세월한 너는 어디로 가느냐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 한다 시간아 너는 저 멀리 비켜라 무심한 탄력은 오늘도 넘어간다 시간아 너는 저 멀리 비켜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프지 마시고요. 늘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. 사랑합니다. 한평생 자식 위해 부모님 위해 내 이름 석자 잊고 살았다 세월한 너는 어디로 가느냐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 한다 시간아 너는 저 멀리 비켜라 무심한 탄력은 오늘도 넘어간다 세월한 너는 저 멀리 비켜라 무심한 탄력은 오늘도 넘어간다 무심한 탄력은 오늘도 넘어간다 무심한 탄력은 오늘도 넘어간다 무심한 탄력은 오늘도 넘어간다 달려가 더 이상 가지 마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 늘 행복하세요!